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 인근 바다에 해상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산둥성 옌타이 앞바다에 바지선에 실은 원전을 올해 안에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신문은 또 중국은 현재 해상원전에 필요한 설비를 자체 기술로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환구시보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해상원전의 건설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해상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먼 바다에 있는 석유 시추 시설이나 극지방 등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. 해상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해상원전이 바다에 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핵 타이타닉 또는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